찰, 기장, 쌀, 죽기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식료, 찬녀, 전순위, 1460년, 섬이라고도 합니다. 원문 물이 하룻밤에 수십차례나 되고 점점 피곤하고 힘이 없는 것을 시도하려면 찰, 기장, 쌀 한옥, 계란 한개, 잘게 자른 밀랍 한푼을 준비한다. 찰, 기장, 쌀로 죽을 샀는데 익으려고 할 때 계란과 밀랍을 넣고 고루 섞은 다음 익으면 먹인다. 조리법 1. 찰, 기장, 쌀 한옥으로 죽을 만든다. 2. 죽이 익으면 달걀 한개, 잘게 자른 밀랍 한푼을 넣고 섞는다 입니다. 조리법 1. 찰, 기장, 쌀 한옥, 계란 한개, 잘게 자른 밀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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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개, 잘게